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 블랙버는 데스티니 PVP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 블랙버는 누군지 모르시냐면 에스슨 게임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아니면 그냥 몇 년 동안 PVP에 대한 정보를 못 받아서 저는 그냥 이 정보를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제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봅시다. 일단 경쟁 모드에 대한 얘기로 시작할 거에요. 저 블랙버의 말에 따라 경쟁 모드들이 번지한테 참 중요하대요. 특히 경쟁 모드는 그냥 생존이랑 옷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는 3피킹 없을 거에요. 계속 못 할 거에요. 3피크는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검을 들으면서 아니면 이모트를 하면서 커버 너머로 볼 수 있는 거에요. 그거는 다음 시즌부터 생존 그리고 옷이 해서 계속 못 할 거에요. 아주 좋은 가꿈이에요. 그리고 번지는 2021년 상반기에 특히 데스티니 PVP의 토대를 개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모드 그리고 새로운 맵을 개발할 거에요. 여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새로운 모드와 새로운 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에요. 그리고 저 블랙버에 따라 목적은 일관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PVP 할 때 언제 새로운 맵이 나오는지 언제 새로운 모드 나오는지 그거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관성이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거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맵을 만드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대요. 그래서 우리 수호자들이 시즌 16부터야 새로운 맵이 빠를 거에요. 새로운 맵이란 말은 그냥 데스티니 2의 옛날 맵이에요. 그거 지금 그 데스티니의 콘텐츠 금고에 있는 맵 중 2개를 돌아올 거에요. 왜 그런가요? 번지는 비욘드 라이트라는 확장팩을 위해서 그 데스티니의 엔진을 업그레이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그때 금고에 있는 맵들이 그냥 무슨 버터를 누르면서 지금의 데스티니 추가할 수 없어요. 그 맵들이 그 새로운 엔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 맵을 돌아온 것이 그다지 쉽진 않대요. 그리고 시즌 17부터 완전 새로운 맵이 나올 거에요. 한 개. 새로운 맵이 하나. 시즌 17에 새로운 맵이 하나 있을 거에요. 여러분 아마 만약 모르신다면 새로운 맵이 나온 지 지금 거의 1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즌 18부터 데스티니 1 맵 돌아올 거에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그 데스티니 개발팀은 특히 그 라이트포일이라는 확장팩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맵이 나오는 것을 준비할 거에요. 하지만 맵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드도 만들 거에요. 데스티니 1에는 리프트라는 모드가 있었어요. 저는 어떤 모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데스티니 1을 안 했어요. 근데 번지는 그 리프트라는 모드를 다시 데스티니 2에 추가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거 아직 확실이지 않아요. 요즘은 그 데스티니 개발팀은 그 리프트라는 모드가 요즘에 데스티니 2의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2년에 완전 새로운 모드도 나올 예정입니다. 번지는 그거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전 이미 얘기했듯이 시즌 15부터 OC 많이 바꿀 거에요. 그거 끝난 다음에 그 바꿈이 완료한 다음에 pvp 일반적으로 어떤 바꿈이 필요한지 번지는 그거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번지는 드디어 pvp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거는 진짜 좋아요. 드디어 우리는 우리 pvp 위주로 하는 수호자들이 정보를 좀 받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다음 시즌 15에는 새로운 맵이 안 나오고 시즌 16에 뭐 데스티니 옛날 맵이 2개를 받고 그리고 그 위치쿠인 확정팩이 나올 때 새로운 맵이 1개만 있어서 그건 약간 우후 그건 약간 마음이 아파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만 하자면 pvp는 조금 개발되는지 좋긴 하죠. 근데 맵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이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